그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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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에이.. AR-15 기여를 떡락했어요? 유튜브에서 막 HK도 쓰고 엠포도 쓰고 그러던데? 아 그분들은 잘해서 그렇구나 아.. 펑크 캐스터 왼쪽 잠깐만 이거 레이더 아니야? 오오 죄송해요 올해 나 이거 가져올게요 야야 take this는 무슨 에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억 고구마 비싸가지 돌았네 유저였나 이거? 일단 맛 봐봐 유성 아니네 야 나와라 나 너 있는 거 알아 에이 에이 죽은 거 같진 않은데 너 수리사 있니? 자 이 상황을 어떻게 타게 해야 되냐 잡았네? 아 아 아 이래도 필터널 쓴다 아 개멋있다 너무 맛있다 아 예라 이씨 큰일났다 이씨 큰일났다 야 맨 아 야 이거 맞냐? 돼? 이거 진짜? 어우 떡상 빨리 보내줘 어 어 마크만 키 없는데 아니 아 진짜 와 진짜 너무하다 야 진짜 아우 진짜 너무하다 진짜 너무해 파워 파워 PSD 파워코드 그래픽카드? 야 야 그럴 줄 알았다 아 아 골절 아 정신 나갔네 대충 뛰어내렸네 원래 이거 우체통 삐삐삐 핇삐 내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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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 미쳤나봐 뭐야 벌써 하나 죽어 아 뭐야 벌써 모두가 싸늘해졌는데? 뭔데 이거 뭔상황이야 에이 사운드 아니 이거 이상한데? 야 어딨어 너 아니 없다고? 아니 말이 안 돼 레이더로 죽였는데 아 했구나 파밍 아 이거 유저잖아 뭔 상황이지? AKM 뭐지? 아니 영혼을 모르겠네? 올라치는 고맙다 오 야 이거 얘도 사람인데 어? 아 여기군이요? 아 좁은데 MP7이 그냥 다 잡아 지키는데 이거 야 이거 맞니? 근데 이거 어떻게 된 영혼이지? 영혼을 모르겠네 이거? 잠시만 너 뭐야? 애쉬? 어휴 죄송합니다 어쨌든 다 먹긴 했거든요 이거 어 깜짝이야 빨리 빨리 감사합니다 아 깜짝이야 아 놀래라 아 놀래라 그 뭐냐 저거 웃음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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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저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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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스캐브였어 아 나 저거 저거 아 스캐브였어 아 나 저거 저거 아 나 스캐브 진짜 개시러워 아 나 진짜 미쳤나봐 아 난 유전줄 알았네 아 아 갑시다 웃음벨 온 웃음 웃음 와 맛나 헕 자 돌았냐 미쳤네 잠시만요 잠시만요 미쳤네 미쳤나 미쳤나봐 잠시만 자 일단 이거부터 사운드 왜그래 가 그냥 이리 가 아 좋았잖아 좋았잖아 나 무거울 때 싸우는 거 별로 안좋아해 친하게 지내자 친하게 지내자 헬스 안했어 야 아 한옥 계속 자씨 왜그러세요 선생님 진짜 뭘 잘못했죠 저를 죽여서 파밍을 하고 싶은 건 제가 알고 있어요 여러분 알고 있는데 뭐하세요 아직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 알아요 그 마음 저도 이해합니다 개같은 게임 무슨 일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